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잘될 수 있는 나라인데 참 괜찮은 나라를 이제까지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결국 여기서 멈추고 마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까지 밖에 안되구나 요즘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자주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12월 26일자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도요타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의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사측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측이 마련하는 겁니다 도요타 노동조합은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임금 인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성과 기반 임금제입니다 5단계 abcde로 각 개별 근로자의 개인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감 인상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은 노동조합은 날로 격화되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요타가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불 임금 개편안을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노조는 단일 노조로서는 일본 내에서 최대 규모의 노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요타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일본 기업의 대기업 노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도요타는 지난 상반기 4월부터 9월 사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안주하지 않고 임금 제도까지 바꿔서 도요타의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기업들이 일자리 감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른바 케이스 CASE 커넥티드카 자동주행자동차 공유자동차 전동화로 대표되는 자동차 업계가 성자와 폐자로 크게 나누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떻든 승리하기 위해서 노조 측이 적극적으로 경영자들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고로 도요타 자동차는 1950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파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7.9%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6.6배 정도 이익을 더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의 생산 현장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무 시간 중에 와이파이 금지 문제를 갖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임금혁상원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12월 18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일감이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파업을 전면파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상경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집행부의 강경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노조은행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은 노조집행부의 파업 동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양대 상급단체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 부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투쟁 일병도에 아주 익숙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사관계뿐만 아니고 선거나 사회적 대화에서도 큰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의 분위기, 문화, 전례, 제도적 뒷받침, 정권의 성적 등을 염두에 두면 대화, 타협, 합리 등이 우리 사회의 뿌리를 내린 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선명성 경경을 통해서 더욱더 노사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측의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정권이 지속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사업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봅니다 일단 역사를 보면 상급단체 노조, 산별노조라든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대부분 파국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사회가 분배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이고 획일적인 사회로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나라라는 대부분 포퓰리즘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더욱더 좌편향 사회로 내몰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조상으로도 물려받은 것 없이 무역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퇴락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 하락입니다